나 헤라 씨한테 잘못했지. 근데 사랑을 늦게 깨달았다고 했잖아. 어, 이번에도 늦었어. 저기 꺼져버려. 저기 꺼져버려. 받아. 비싼 거야. 뭐예요? 일하고 있지. 나 지금 취한 것 같아. 어찌러워. 어디야? 아줌마, 여기 술 한 병만 더 주세요. 자, 흑기사. 선생님 나의 흑기사잖아요. 저 좋아하지 말아주실래요? 나를 좋아하면 그냥 흔들지 말고 냅둬요. 나 안 좋아해도 그냥 냅두시고요. 그리고 나는 또 상처받기 싫거든요. 어떤 놈이야? 몰라, 몰라. 몰라? 단팥빵은 사랑해. 크림빵은 뽀뽀해줘. 크림빵 몰라요? 크림빵만 더. 아니, 그럼 저는 단팥빵이요. 단팥빵. 셔츠 치수가 필요한데. 이렇게 보세요. 3초만 기다려주세요. 보리차가 필요해서 나오신 거 아니었어요? 일찍 주무세요. 건강 해치시면 안 돼요. 주무세요? 좋은 꿈 꾸세요. 오빠! 비켜! 프라이팬은 왜 가지고 다녀? 프라이팬 좋아? 너 구해주려고 갖고 다닌다